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뉴스입니다. 2019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며 총학생회의 임기 또한 절반이 지났는데요. 한 학기 동안 어떤 공약이 실행됐고 반대로 미흡한 공약은 무엇인지, 우리대학 인문캠퍼스 허브 총학생회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허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우리대학 인문캠퍼스 총학생회 허브의 2019학년도 주된 공약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 요구, 자동수강신청제도 도입, 강의평가 결과 공개, 교내 취업 프로그램 후기 게시판 개설, 해외 인턴 및 파견을 위한 학습지원 확장, 장애학을 위한 경사로 리모델링, 교내외 환경개선 사업인 라이브 캠퍼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학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총학생회 허브의 공약 이행 정도와 현재 실행 중인 공약과 아직 실행하지 못한 공약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총학생회가 지난 학기 가장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는 공약에는 프린트 사업가 대동제가 있으며 프린트 대기 시간의 축소화와 허브만의 축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꼽았습니다. 또 아직 실행하지 못한 공약에는 총장 직선제 요구가 있으며 현재 총장과의 공청회를 통해 준비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학기에는 총장 직선제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여 총장 직선제 도입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덧붙여 총학생회는 복지와 학우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총학생회 허브의 주된 공약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의 학교 복지가 걱정됩니다. 2학기에는 학우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허브의 공약 이행을 기대합니다. MBS 뉴스 허다흘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MBS 뉴스 허아직입니다. MBS 뉴스 허아직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